안녕하세요. 화면민의 디카 갤러리입니다. 오늘은 독특한 비타민 음료, B2O라는 제품입니다. 이 B2O라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생수처럼 생겼지만 뚜껑에 굉장히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문을 열어볼게요. 열어보면 이렇게 비타민이 위에서 쏟아집니다. 비타민이 쏟아져서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흔들어주죠. 비타민 음료로 먹을 수 있는 비타디오의 석류향, 이 빨간색의 석류향을 제외하고는 영국산에 비타민이, 수입 비타민이 들어있고요. 지금 이 석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수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유통기한은 약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시원하게 생수를 마시기 전에 비타민이 부족한 현대인한테 굉장히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색은 총 4가지가 있고요. 각자 맛이 다 다른데, 제가 보기에는 파란색이 하나 더 있었다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하명민의 디카 갤러리였습니다.